한글자막 by 한효정 결국 네가 먼저 찾았죠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그만 장난치라고 많이 놀랬잖아 어디에 있었던 거야 눈물이 앞을 가려 너는 보이지가 않고 네 옆에서 어색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하는 그대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그대가 곁에 있나요 나밖에 모르는 그녀 뭐라 하면서 손을 잡았나요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그 아무도 손 댈 수 없고 지댈 수 없는 내 여자랍니다 그런 사람이 날 떠나갑니다 내 사랑이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립니다 내 목숨과 같은 그녀가 다른 사람의 품에 안깁니다 내 목숨과 저 여자는 저 여자는 내 여자랍니다 내 여자랍니다 저 여자는 사랑이 그 기절의 그대여 그 기절의 그대여 집을 놓아주세요 내 여자는 나의 여자랍니다 제 여자는